9장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믿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러한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를 봐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